헉! 뭔 소리야? 노랫소리? 뭐야? 2019년 11월 12일 시작!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러분들 저기 보이죠? 여기 2층도 있거든요 2층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층에 뭐가 진짜.. 2층에서부터 뭐가 쏟아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진짜 거짓말이랄.. 여기로 올라가는 길 같은데.. 잠겨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통하는 문이 없어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갑자기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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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런지요? 잠시만.. 미치겠네.. 기운이 빠지지가 않아..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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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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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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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no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сер simple 난 confer se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방식 안되겠네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오늘 모은겁니다 잠깐만요 부적 태우고 저 부적 태우러 옵니다 미리 아주 개 빡쳐버리게 만들겠습니다 고무 부적입니다 악기 부적하고 다르죠? 바로 이거니까 바로 순삭이지 고통을 느껴봐 이퀄이 빨리 재정비 하겠습니다 저 2층을 미치도록 가고싶은데 못 가고있습니다 살짝 빠져가지고 이퀄이 재정비의 시간에 되겠습니다 이쯤에 되면 부적의 효과가 빛을 발할지 아니면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할지 들어가보면 알겠죠? 24개 물에서 떨어져 뭡니까? 물에서 떨어져!! 물에서 떨어져 좋다! 떨어져!!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어딜가? 어떡해? 어떡해? 독일야! 어디..!! 뭔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음.. 어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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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기야 얘들아 이거 제대로 된 걸기야 여기 안 돼 여기 앞으로 안 온다 여기 앞으로 안 온다 나는 여자하고 남자 둘인 것 같아 여러분들 여자하고 남자 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우 우 우 우 우